뭔가 보는 내내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흥분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건 좋은데 그게 넘어서면 지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가라앉히면 훨씬 더 그루브하고 훨씬 더 멋있고 정말 섹시한 우지우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2군에서는 그 모습을 꼭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건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신감이 이만큼인데 실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컬로 나왔지만 보컬로 평가할 게 없다는 느낌? 그런 자신감 있는 건 알겠는데 아이돌 밴드에서 좀 진지하게 임하면서 뭔가 우지우 씨의 그런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 좌우명이 혼날 준비 됐어입니다 아우 성장하자 멋있다 근데 제가 다음번 미션 때는 혼낼 준비로 한번 혼내보겠습니다 아 근데 계속 혼나면 어떻게 해요? 계속 혼나면 그냥 계속 혼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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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최고야 으악 젊어 뒤집어어어어어 엔 상대방 핀러음 kolm 예 회정 그 meng 일단 рек 금 вас 전 zel navig 속 막 젊은